하지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는 평탄하고 약간의 탄력이 있는 지면을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선길은 회전하는 순간 안쪽에 놓여있는 발의 바닥이 밖으로 돌아가면서 다리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피합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도 가급적 피합니다. 자전거도로나 공원의 산책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운동장을 돌 경우에는 반드시 달리는 방향을 번갈아 가며 달리도록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달리면 한쪽 다리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